우리가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행했던 그런 이벤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해가 딱 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랬었죠. 그렇죠? 개인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카드를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가운데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과 사랑이 정말로 뜨겁구나. 정말로 간절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 3주 전서부터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되짚어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얘기했죠.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안 그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런 모습들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어떤 분은 제가 기복신앙을 좀 옹호하는 사람처럼 여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 우리 66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마치 그 이방인들의 그 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나에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식의 복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 나에게 이걸 주세요 하는 그 기부의 테이크식의 그런 복을 바라는 모습. 참으로 좀 잘못되었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때요? 합당한 모습을 갖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디모데이의 그런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디모데이 고향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디모데이 나이는요, 한 10대의 청소년이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오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1년 만에 바울이요,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 모든 성도를 다시 한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한 바울은요, 바로 이 디모델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1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루스드라와 또 그 인근에 위치한 이고니온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아주 칭찬을 받는 그리스오인으로 성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델을 바울이 유심히 보니까요, 와, 이 디모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은요, 고림도에서 9장 20절과 21절에요. 자신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자 하고 또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지 되어서 그리스오께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 부르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와 또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리스오에 대한 그 신실한 신앙을 가진 디모델을 본 순간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이 디모델에게 권유하여서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디모델을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델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신은요, 세상의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주게 돼요. 이런 세상의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처럼 디모델은요, 바로 바울의 그런 영적인 그런 사명,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이어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모델을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극렬과 평강에 있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델은요, 하나님과 바울이 보기에 그런 합당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혈통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 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의 일꾼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라갑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3전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지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말씀은요, 바울의 디모델과 함께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영적인 악례들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요?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장혜영 사모의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진 부모들이 가득하다.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여야 하는 이집트의 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한다. 사명을 발견한 자녀는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 이 장혜영 사모님의 이 말처럼요, 이 말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런 샘플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89년에 두 남자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년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바로 숙모의 밑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다른 한 소년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이 소년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름 누군지 아세요? 도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독기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히틀러는 56세 때 대피소에서 자세를 자세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았을 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도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델을 권하여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그동안 하셨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디모데가요 하나님을 경애하며 주 예수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그 감옥 안에서 내로 황제에 의해 당할 그 성교의 순간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그 디모델을 위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3절 후반부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저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죄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성기고 사약했던 것처럼 바로 디모데 또한 동일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 중에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꿈을 묻는 부모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부모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 그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들은요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휴, 목사님 제 자녀들은 다 출가했어요. 다 독립적으로 살아요. 근데 더 이상 제가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독립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요 디모데가 청소년의 시기였을 때나 또한 자라서 청년의 시기인 지금 이 순간이나 그런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하나님을 경애하며 주 예수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녀의 부모로서 한 자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또한 한 교회의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를 누리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납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 5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변장한 것이 아닌 위선적인 것이 아닌 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특히 당시 그 고대 헬라 사회에서요 성행했던 그 영국 무대에서 각 배우들의 그 배역에 맞게끔 그들이 말하고 행할 수 있게끔 각색한 연출한 그것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거짓이 없는 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바로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야말로 그의 그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진 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과 이 믿음의 모습을 인해 그 디모데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바울은요 4절에서와 같이 자신이 체포되면서 헤어졌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그를 다시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5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 바로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되어 자랐다고 말씀을 해요. 이 가정은요 오래전에 유대에 있었던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유대를 떠나 이 세계 열방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졌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 땅에서 이민을 가서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특히 이 우상승배의 영향력이 가득한 이 헬라의 문화가 가득했던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세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헬라인이라고 했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볼 때는요 이 디모데가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인 아버지 밑에서 유대인이 성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속이요 로마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로 믿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신의 동적인 그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요? 대척을 당하고 쫓겨나게 돼요. 더욱이요.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과 일반 그 헬라의 여러 그 신들에 대한 우상승배가 성행했고 강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디모델이 살아왔던 그 환경에 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진짜 양반이죠. 우리에게는 그 종교적인 자유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처럼 목축이나 어떤 길드에 합친 그런 장사나 그 제한된 그 직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보다는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는 더 많은 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 문화가 가득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것이 과연 쉬운 삶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우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어른들은요.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업무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행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휴, 목사님 세상이 그래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그런 핑계로 세상 사람들의 그 관행과 그 문화를 죄책감 없이 그대로 따르고 행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자녀는 어떨까요? 세상의 문화에 민감하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민감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이 아이들은 학교의 그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긍지가 있어. 나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거나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디모델은요. 10대의 소년 시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요. 자신의 고향과 또 이 동네였던 그런 마을에 살았던 믿음의 형제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말과 행함에 있어서 아주 본이 되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모델이라는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타도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디모델에서 3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디모델은요. 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디서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여우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떻게 여우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바로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보고 배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듣고서 그동안 내가 할머니로부터 내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할래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성공하는 길 가장 높아지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에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누군가의 꼬리보다는 누군가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들의 그 교육관입니다. 이러한 부모들 중에 자녀들을 최고가 되기 원하는 그 부모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모는 인구 750만 명, 전 세계에 만 5천만 명 이상 흩어져 사는 그 나라에서 현재까지 거의 150여 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낳은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그 건물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은 뭐냐면 바로 성경 책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고 또 그 다른 그 건물 하나는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아는 대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당은 어떠한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밤마다 이 두 권 성경을 읽어주고요.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긴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어때요? 또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무엇을 물어봤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개연을 피운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며 정신 차리도록 아주 호되게 꾸질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넌 학교에서 뭘 배웠니? 야, 배워서 다음 주냐? 너 잘 때라고 하는 거니까 즉 공부 좀 해!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확실히 유대 부모와 또 일반적인 우리의 부모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8남매를 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매일 새벽에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린 후에 또 교회에 나가서 새벽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몸 든 교회의 장로 또는 권사 또한 안수집사라는 그런 주요한 인물로서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부모가 갑자기 몸이 흠뻑 젖은 상태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만 교회를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강물에 빠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 부모님들은 자신의 몸을 녹이지 않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나서는 다시 교회로 갔다고 해요. 이런 모습 때문에요. 그 자녀들의 가슴에는 이 부모님의 그 모습이 각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그 본을 따라서요. 신앙적인 그런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교회의 장로 또는 권사 또는 안수집사라는 그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 한 명은요.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한 명은 미션스쿨의 교장선생님이 되었고 또 다른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요. 바로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순규 장로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 조창기도의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이들 8남매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면서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경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 나에게 유익을 주고 손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교회와 사회의 덕을 끼쳐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원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80대에 그런 어느 그 은퇴하신 그 안수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늙어보셨습니까? 나는 젊어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연세 80에 되신 그런 어르신께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늙어보셨습니까? 나는 젊어봤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겪었던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미 다 경험하고 또 고난도 치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젊든 아니면 열로하든 그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나간 그 과정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달려가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좋았던 그 믿음의 행함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인생의 여정을 갖던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그 죄악의 길에 똑같은 그 실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방황하지 않도록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게 직접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